아.. 와.. 진짜.. 진짜.. 반갑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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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일단 앉아 자 일단 앉아 아 네 아니 나오라 아니 이제 이젠 이거 퀘스트는 여기 다른 사람이 여기 앉던데 다? 아 모임 공경 해야지 아 저 물 좀 응 어 줄게 아니 아니 수수음차 아니 근데 진짜 진짜 너무 오랜만이야 얼마만이지? 1년 아 1년도 아니다 작년 오빠 생일날 보고 안 봤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1년만에 이렇게 보는데 아 섭외가 겁나 힘들어요 왜 이렇게 그래 왜 이렇게 안 나와? 아니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오빠가 다 비슷하잖아요 맨날 아 니 지금 나온 것도 그냥 롤사관학교 내가 철보라 이렇게 엮이고 하니까 딱 나온 거 아니야? 아니 나 그거 하는지도 몰랐어요 오빠가 맨날 잠수 타다가 연락 안 받아놓고 나한테 정치질 안 해? 어이없네? 무섭다고? 아 눈 했어 너무 느끼해 갑자기 공격을 해 원래 너 성형한 사람 앞에서 강화를 했는데 왜 그렇게 아니 아직 느끼하다 이거지 이거지 가까이서 보여줬어? 사람들한테? 어 금화가 느끼는 남순의 티어 자 일단 롤티어로 보는 거예요 아 언렉은 없던데? 있잖아 여기 아니 본래 없던데 아까 지성님이 주신 거 아 넘어가세요 네 자 얼굴 플래티미 나 얼굴 플래티노? 플래티노? 오케이 플래티노 상타치 아니 상.. 그냥 중간 와 평균이구나 평균 나는 챌린저면 진짜 연예인급 막 이런 거 생각했어 챌린저 원빈 마스터는 막 아니 쓰잘데기 없이 아니 라실라색은 하늘 안 갑니다 라실라색 추천해줄게 그거 한번 갈아둬 공감능력 아이언 왜? 그냥 하는 짓 보면 하늘 짓거리 보면 그냥 아이언이야 하늘 짓거리라뇨 너 좀 불편했던 거 있어? 막 공감 못 해가지고? 뭔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야지 내가 느낀 거 어.. 그냥 제가 맘에 안 든대요 아니 아니야 맘에 안 들지 않아 아.. 신체 일단 멸치에요 실버 후에다 인정? 인정? 뭐 이거 팩트예요 어깨가 비슷한 거 같아요 자세만 이러고 있으면 또 시작 또 이러면 나도 너도 그렇게 해봐 나 이렇게 자세가 안 돼서 그래 와 여자랑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것도 추하다 나는 여자랑 어깨에 대해서 자존심이 상한.. 자 성격 골드 오오 성격은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봐주지 나한테 약간 좀 감동했던 거 아 옛날에 데일밴드 붙여놨을 때 아 아 오케이 데일밴드 근데 그거 말고 없어? 그거 말고? 응 자 다음 넘어갈게요 호감도 플래티넘 어? 상타네? 음 이거 똑바로 되세요 호감있게 생겼어 착해요 이거 봐 그래도 착하긴 해요 아 또 있구나 스테미너 정력 이거 모르는데 하래 그래서 내가 진짜 몰라? 이걸 제가 어떻게.. 내가 당신의 스테미너를 어떻게 알아요? 아니 내가 당신의 정력을 어떻게 알아 그래가지고 내가 아니 이거.. 너무 난감해하지 아 죄송합니다 아 됐어 이거 됐어 아 네네네 어우 스며들기 좋네 이거 나도 사야겠다 공기할 때 좀 올려주세요 아니 아니 괜찮아요 만달이 욕심은 없어 공기할 때 와.. 진짜.. 진짜.. 와 23.2 어 진짜? 어 23.2 나 22.4였는데 진짜 제 살 빼서 올게요 진짜 제 살 빼서 올게요 진짜 제 살 빼서 올게요 자 허리 22.4에서 아 저는 솔직하게 말해 어? 23.3 지금 줬어? 아니 지금 줘봐 22.5 1년 사이에 변한 게 없네 아 힘을.. 아 그땐 힘 안 주고 22.4였으니까 조금 떴죠 오케이 네 아 감사합니다 아 잠깐 일단 땡큐하다고 말할게요 네 저는 허리만 쟀 생각이었는데 골반까지 쟤라는데 아 아니요 39.3? 39.3? 와 39.4 와 대박 근데 약간 여기에 꽁이 있잖아요 네 아 여기 젠데는 없다니까요 여기에 있어요 진짜요? 어 여기 대봐요 아 여기 아 미안해 네가 때려봐 여기 없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됐어? 여기 됐잖아 여기 됐잖아 진짜랑 끝까지 하는 거 봐 이걸로 해야 돼 이거 배틀이다 벌칙 딱 얘기합시다 벌칙 뭐 하지? 뭐 뭐든 도와주기 너가 원하는 거 있으면 내가 한번 도와주고 내가 한번 도와달라 하면은 턴이 뭐 얼마 안 됐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어 예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너무 싫어 아 너무 싫어 몇 마리를 여기다 옮기냐 2분에 2분에 자 시작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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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마리씩 옮겨 아주 두 마리씩 하면은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시켰다고 으악 아 진짜 너무 싫어 어떡해 아 원래 랜스푼 아 장갑하니까 사이 으악 으악 근데 괜찮.. 으악 자 이러면 제가 이길 수 가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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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이야 폭인가요?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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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존하 이것도 근데 존하 아이러니한 거 좀 알려드릴까요? 야옹 마리 다 온 거였고 마지막 한 마리 무서워하는 거는 무슨 경우죠? 부 треть 18살 으악 아 Nancy Tan 재미없으려는 게 아니라 수방은 다 죽였어요 아.. 아 얘가 좀 힘드구나 장호 이빨 있잖아 근데 아 야 야 나 장갑 깨지게 해줘 잡혀야 뭐하지 또 얘다 아 미친 나 오늘 밤은 오늘 밤은 저 친구다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아 놓고 말하라고 저기다가 나랑 뽀뽀할래 지금 칼 들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칼이야? 어 알았어 그만할게요 자 일단 그래서 내가 이긴 거다 원래는 이거 손질해서 이렇게 먹고 이르려고 했었는데 아니야 뭐고 나 장어 이제 싫어해 나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장어야 이제 응